냉동실에 책을 넣는 톡톡씨 5시간 정도 흐른 뒤 냉동실 문을 열자 처음에 넣었던 울퉁불퉁한 책이 새 책처럼 담백하게 펴졌는데요 어떻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된 걸까요? 젖어있던 책을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한 후에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남아있던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꺼내어서 마르는 과정에서 물이 얼어서 생긴 빈 공간 사이로 종이 조직이 들어가게 되면 책의 종이가 유연해지게 됩니다